오늘은 힐링여행편으로 전라남도, 목포, 해변, 유달교원지 소개합니다. 영상 시청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목포 유달요원지 한 번 다녀왔습니다. 유달요원지 주차장에 주차한다. 우리는 기대하며 해변으로 이동한다. 와 여기는 부산인가 목포인가 너무 멋지다. 싸꽁이랑 오기를 잘했구나. 신안 비치 호텔 앞에서 케이블카 바다 배경으로 추억을 만든다. 여기는 우리나라인가 달라남도, 목포, 유달요원지, 해변 너무 멋지다. 저기는 스카이워크이구나. 나 혼자서 폼 잡아보았다. 짝궁은 어디에 갔을까? 이 풍경은 유럽의 지중해 한가한 해변 그림인데 정말 멋지다. 목포 대개와 멋진 섬들이 산폭의 그림이구나. 목포 대개와 멋진 섬들이 산폭의 그림이구나. 목포 대개와 멋진 섬들이 산폭의 그림이구나. 퇴근하는 태양 어쩌면 좋니? 와 죽인다. 짱 멋지다. 정말 다시 오고 싶은 아름다운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 해변 유달요원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편에 더이웃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목포 유달요원지 한번 다녀왔습니다. 항상 KMTV 영웅남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